논리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 1번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휴가 사용현황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총휴가일수와 사용일수를 이용해서 비고란에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총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을 가지고 8 이상이냐 4 이상이냐라고 비교해서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둥어 넣으신 다음 만약에요. if 그 다음 첫번째 조건입니다. if 함수 다음에는요.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은 총휴가일수에서 총휴가일수 마이너스 그 다음 사용일수를 뺀 값이 근데요. 총휴가일수 우선 지금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 설명을 할까요? 뺀 값이 8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총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이 8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하라고 했고요. 신표. 만약에 8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8 미만이겠죠. 8 미만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if 만약에요. if 총휴가일수 마이너스 왼쪽에 있는 d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d3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값이 8보다 지금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휴가 권장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앞에서 if를 한번 사용해서 가로 열었고요. 두번에서 가로 열었으니까 끝부분에다가 가로를 하나 둘 이렇게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16에서 15를 뺐더니 8보다도 작죠? 4보다도 작으니까 공백 처리가 되었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뭐 두번째만 클릭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했더니 총휴가일수에서 빼야 되는데 비고에서 빼고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 배우지만 총휴가일수라는 글자가 있는 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수정하실 때는 첫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하는데 2, 2, 3을 선택하고 그 다음 커서를 이 1셀에 있는 총휴가일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참조. 마찬가지로 이 1셀은 F4 눌러서 절대참조해야만 고정시켜 놓고 수식을 복사해야만 정상적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제, if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셨구요. if함수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럼 잠깐 지워볼게요.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구요. 수식탭에 가시면 지금 배우시는 함수가 논리함수거든요. 논리에 가셔서 if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if함수 안에는요. 첫번째는 조건, 두번째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세번째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럼 첫번째 조건에다가요. 총휴가일수가 있는 이 1세를 선택하고 F4 마이너스 사용일수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 이렇게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두번째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며 표시할 문구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마법사에서 사용하면 장점인 건 뭐냐면요. 원래 문자 처리는 큰 따옴표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함수 인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마법사에서는 문자를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 입력하고 탭키나 아래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나는 문자 입력할 거야 라고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칸에 오셔서 8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 마법사 상태에서 세번째 또 조건과 참 거짓을 넣기에는 칸이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이 세번째 칸에다가 꼭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이름 상자에 가시면 이름 상자 2프란 함수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한 수식은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새롭게 창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조건 이 1셀에서 F4 마이너스 사용일수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면 표시하실 문구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 포함수 좀 어려운데 마법사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문제 볼까요? 두번째 1차 2차 3차 점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만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얘는 불합격이네요. 하나도 없어요. 두번째 다 넘네요. 세번째도 불합격 네번째도 불합격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80점을 넘기면 넘기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요. 논리에 가서요. OR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OR은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류값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1차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2차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3차의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렀더니 얘는 하나도 넘지 않아서 폴스가 나왔고요. 어떤 거는 추류가 나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얘는 두 개나 해당이 되니까 추류가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 하나 이상만 80을 넘겼을 때 추류 나머지는 폴스라는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추류값에는 합격, 그렇지 않은 값에는 불합격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라고 입력을 합니다. IF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가 IF 안에 조건이에요. 조건이 끝나는 지점의 커서를 갖다 놓고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어요. IF라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예요? 합격이라고 하실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합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문자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마법사 창을 띄워 놓고 하실 때는 합격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자동 처리하지만 내가 직접 입력하실 때는 합격이라고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문자 처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문자 처리하실 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합격 그 다음 구분하시기 위해서 심표가 필요하겠죠. 불합격 입력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추루 값에는 합격 콜스 값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근무와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면 기본은 외국어는 다 90점이 넘어야 하겠네요. 90점 이상이면 이 근무랑 출근 중에는 둘 중에 하나만 90점 이상이고 80점 이상이고 외국어는 90점 이상이면 회의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쓴대요. 그럼 먼저 이 두 개부터 비교해 볼게요. 커서를 15세례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서 둘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되는데 라고 5알 함수를 골랐어요. 근무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두 번째 출근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얘는 둘 다 넘어서 추루 값이 남았나 봐요. 대부분 다 추루가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외국어 점수가요. 9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트루 값에다가 이제 외국어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커서를 25세례 갖다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앤드 함수 한번 넣어 볼게요. a and 괄호 열고 5알을 통해서 구해놓은 값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신표 외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이라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지워졌네요. 신표한 다음 외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면 얘는 외국어 점수가 안 되니까 폴스라고 나왔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아까 다 트루였지만 이제는 폴스도 나오고 트루도 나왔어요. 외국어 점수에 따라서 90점이 안 되면 다 폴스로 바뀌었고요. 90점이 넘은 가외만 트루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트루 대신에 회근무 폴스대신에 국내근무라고 바꿀 겁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땐 첫 번째 E 15세를 선택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쭉 작성한 조건에 만족하면 신표 우리는 회근무 그렇지 않다면 문자 처리 정확하게 하시고요. 신표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국내근무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가 닫히셔야 되니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추류에 해당한 부분만 회근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내근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if, and, or 다 쓰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구분하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쇼핑몰 판매 현황표에서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뭐 뭐이고 엔드겠네요. 두 번째 총 판매액이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간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값부터 구해볼까요? 총 판매액의 중간값은 얼마야? k 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함수가요. if하고 and하고 median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if 만약에 and 조건이 여러 개인데 모두 만족해야 돼. 아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가 median인가? m이라고 써보시고 d까지 쓰시면 수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총 판매액의 중간값을 구할 건데요. j 15셀을 클릭하려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세요. j 23부터 j 15를 드래그 해도요. 드래그가 틀리지 않아요. j 15부터 j 23에 대한 중간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따가 이 중간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j 15부터 j 23을 참조해야 돼요. 그러면 드래그 하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f 4 절대 참조를 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아 총 판매액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158만 6천 5백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평균값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중간에 해당한 값이 이 값이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은 구하셨어요. 중앙에 해당한 값 이제 조건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뭐 뭐 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 함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등호 다음에다가 엔드라는 함수를 먼저 넣겠습니다. 엔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판매량이 i 15셀이 크거나 같다 1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심표 두 번째 총 판매액이 j15셀의 값이 조금 전에 구한 중간값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중간값 메디안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엔드에 대한 가로 닫아요. 엔터 누르면 첫 번째는 폴스예요. 왜 중간값에 해당이 안 되고 15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폴스가 나왔고요. 추루가 나온 데이터도 있어요. 아까 158만 6천보다 크고 판매량도 150보다 크니까 추루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폴스에 해당하는 곳에는 공백을 추루에 해당한 부분에다가는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k15셀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if 만약에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조건을 통해서 값을 구해봤는데 끝에다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효자 상품 심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 큰다운 표 처리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만 닫아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추루에 해당한 부분만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잘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논리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두 번째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랭크 문제에서 랭크점 EQ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더블 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신표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하셔서 D23부터 D22 영역 안에서 물론 위에서부터 드래그가 되신다면 드래그하시면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하셔도 돼요. 단 지금 깜빡깜빡하는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표 순위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지금 시험을 보거나 어떤 점수가 결과가 높은 숫자가 1등입니다. 내림차순 하시거나 생략하실 수 있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순위를 구하신 다음 1등 2등 3등 4등 까지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 3셀 선택하고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신표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랭크를 통해서 순위를 구한 숫자를 가지고 신표 다음에서요. 꼭 신표 클릭하시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인덱스 넘버는 랭크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값이 1입니까? 1과 같습니까? 그러면 대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면 문자가 자동 큰 다운벨 되니까 따로 처리 안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되고요. 2등 금상 3등 은상 4등 동상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오류가 났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경우에 공백으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추주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표시하려면 나머지 6개를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공백 처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 처리 하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서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식이나 식 자체 값에 오류가 있을 때 value if 에러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에러 더블 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값을 구했는데 아까처럼 value 오류가 나온다면 공백 처리할게요.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으시고 아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 4등에 해당한 값은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원서 번호를 왼쪽에 한 글자 첫 번째 문자와 아래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를 이용하셔서요. 지원학과 코드표를 참여하셔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하나하나 합시다. 왼쪽에 한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트 원서 번호에서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M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 레프트 함수 사용했고요. 이 M이라는 글자를 아래쪽 표에 가서 찾으실 거예요. 이 참조하는 표가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면 돼요. 그럼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hl 쓰시고요. hlookup 그 다음 hlookup 뒤에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면 사실 함수 삽입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음 우리 해봤으니까 직접 쓸게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 hlookup lookup 룩업 밸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신표 참조하는 표 테이블 어레인은 아래쪽 표를 참조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F4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위에 가서 찾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올 거예요. 신표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죠. 정확하게 일치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해지는데 맨 마지막에 A는 없나 봐요.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그럼 다시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error 더블 클릭 정상적으로 구한 값은 그대로 표시하고요. 신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하시는데 문자 처리 잘 하셔야 되겠죠. 문자 처리 하시고 if error에 대한 가로 닫아 주시면 돼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에 수식을 수정하셔서 아래까지 복사하셔야 돼요. 밑에 것만 오류 있다 해서 밑에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판매액이 총 판매액이 총 판매액이 많은 다섯 개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판매 총액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이 얼마인지 구할게요. 다섯 번째로 큰 값 D17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라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L, A, R L질만 써도 나오네요. 라지 몇 번 K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어디에서? 판매 총액에서 이따가 이 몇 번째 큰 값이라는 기준 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다섯 번째라고 숫자를 넣으시고 엔터 누르면 다섯 번째로 큰 값은요. 7,137,500 입니다. 라고 수식을 복사해도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같은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똑같이 표시가 되실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 큰 값은 구해놨어요. D17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IF 가로 열고요. 내 판매총액 내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총액이요. 조금 전에 구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 신표 이 상품은 재생산을 해야 되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재생산 다섯 번째 큰 값보다 작으면 생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생산 중단 이라고 입력하고 입부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총점이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그 다음 가장 낮은 점수는 최저 점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래요. 아 네 네 K17 셀 컷을 갖다 놓고요. 총점이 가장 큰 값 하나만 구해볼까요? 는 맥스 맥스 네 최대 값을 구합니다. 범위는 음 범위는 J17부터 J24 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이 최대 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이 똑같은 값을 비교해야 돼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가장 큰 값이 몇 점이래요? 188점 다 있다가 똑같이 188점을 비교할 거예요. 188점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K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요. 등호 다음에 IF 내 총점이 내 총점이 최대값 188하고 같습니까? 188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최고 점수라고 할 거예요. 최고 점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최저 점수를 또 구해서 비교할 건데요. 지금 사용한 수식과 거의 비슷한데 함수만 바꿔줄 거예요. 등호만 뺀 나머지 범위 정해서 Ctrl-C 그 다음에 끝에 가서 Ctrl-V 한 다음에 맥스 대신에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민이에요. M I N 넣을 거고요. 민을 넣어서 범위는 동일해요. 만약에 제일 작은 값하고 같다면 최저 점수 그리고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면요. 이제 나머지는 공백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가 한 번 두 번 가로가 한 번 두 번 닫히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에는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점수에는 최저 점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한 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